정민아. 네? 신곡 나왔니? 네. 그런 것도 살살 부르고 그래. 고기 잡을 때 부르란 말이야. 그래야 편집 안 당해. 그게 좀 어울리지 않아 치면 어쨌든 부르겠다. 상관없어 그런 거고. 고기가 탁탁 오잖아. 리허징하면서 천천히 이 노래를 다 부르라고. 알겠어. 지금 뭔가 와. 입질이. 진짜? 지금 뭔가 와. 입질이. 진짜? 어떻게 해? 봤어? 어떻게 해? 봤어? 어떻게 해? 봤어?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그렇지. 배 사랑에 별에서 온 그댈.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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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 뭐야? 뭐야? 야, 이씨! 어, 있어! 있어, 있어! 뭐야! 뭐야, 이씨! 야! 자, 정민아! 살았어, 너 노래 살았어! 야, 있어! 아이... 여기... 정민! 신곡, 조기, 15! 내 사랑 내 사랑, 어서 와요, 내 사랑 사랑해, 별의 손 그대 여기에 내 맘이 바로 샷어요 영원토록 내꺼 해줘요 도시아부 내꺼 해줘요 잘한다! 잘한다! 이야, 노래 살렸다! 아, 내 느낌은 정민이가 한 마리 할 것 같아 현지! 낚시 12시간 돌파! 와... 아... 얘 진짜 심각하네 나올 때가 됐잖아 아, 민어는 안 짜금봐야 될 거 아니야 뚜루루루 뚜루 뚜루루루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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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현은 오늘도 새우를 던진다 벌써 98번째다 한 마리 할 때가 된다 아, 진현이 뭐 하기 신났어? 그러게... 뭐가 하기 신났어? 지금 민어 잡아야 돼 그럴 때가 아니야 덕화야, 이럴 때 한번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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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왔다. 잡은 것 같아요. 왔다. 왔다. 2분 2, 카메라. 야, 이거 진짜 비저버터인데? 어. 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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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자, 민, 민어. 비저버터 끝. 자, 민, 민어. 비저버터 끝. 아, 그건 아니야. 민어. 어디 봐. 야, 그건 아니야. 더 커야 그래도, 그죠? 야, 그건 아니야. 야, 덕하 형님 욕심 있으시다. 아니, 색깔이 아니야. 확실히 여기에는 곡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투! 경기 투! 경기 투! 경기 투! 확실히 여기에는 곡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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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여기 있어, 카메라! 야, 하나 하시나요? 기대하시라, 개봉박구. 선배님, 끝내주세요. 탈락, 탈락. 탈락! 어, 크다. 본척한다. 민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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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됐어! 땡땡땡! 슬레이트 짱! 끝! 끝! 저기, 저기. 저기야. 어, 떨어졌다. 기술이 있으셔. 에이. 야, 도대체 민어가 어디 있는 걸까? 하니. 응. 민어도 대상어정에서 세요합시다. 아, 앞으로. 예? 아, 누군가가 좀 끝내라.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을 텐데, 그죠? 물속에도. 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물속에서도요. 그렇게. 새우 갖다 주면 그냥 처먹어야지. 에이, 참. 아, 적심당한 것들 아냐 이거. 새우 갖다 주면 그냥 처먹어야지. 에이, 참. 아, 적심당한 것들 아냐 이거. 나온다, 나온다. 어. 경기 입증. 어, 됐다? 경기 입증. 나온다, 나와. 경기 입증. 야, 뚫지 않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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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색깔이. 어, 어, 색깔이 작가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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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작가다.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우렁이네 이거, 희X체엔장. 이거 뭐야. 이거 우렁이네 이거, 희X체엔장. 울어. 울어? 울어, 울어. 색깔이... 깜짝 놀랐네. 모이지 마. 모이지 마. 색깔이 비슷한데, 그치? 네. 너는 다시 나무는다. 이야, 이게 진짜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또 외쳐버렸어. 아니, 이거를 편집 없이 그냥 다 내보냈으면 좋겠어. 그것도 웃길 것 같아. 우리 유튜브로 생 라이브하자. 이거 보시는 분들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속 터진 지 오래 돼서 괜찮아. 속 터진 지 오래 돼서 괜찮아. 한두 번도 하세요. 한두 번도 하세요. 그분들도 또 그래. 맨날 못 잡는 거 알면서 또 다. 설마하는 마음에 끝까지 보는 거지. 이번 주에는 뭐 잡겠지. 아, 잡겠지. 그럼. 삼식이야. 혹시 알아? 섞여서 하나 나올지. 그러니까. 자, 30분 또 지났습니다. 3차 연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악. 최악이다, 최악. 내가 아까 얘기했지? 8차, 9차 다 갔다고. 내일 동틀 때 32차 연장. 내일 아침에 이제 대푸대가 안 올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대푸대가 안 올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대푸대가 안 올 거예요. 선장님도 빨리 빨리 액션 취하시네. 오죽했으면. 요새우 진짜 열심히 하죠. 네.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네. 네?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못 잡을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아니, 뉘앙스가. 아니, 동생.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못 잡는다고? 그럼, 뉘앙. 내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잘하시네. 좋아만 한다? 잘하지 못하고 좋아만 한다? 저기 세계 챔피언 계세요. 좋아하시는 분.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많이 잡아봤는데 이 새끼 입질을 하네. 누가 건들질 않아. 그리고 생맥지 전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고 사람 물고 나왔다니까. 새우 어쩌고.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가! 왔다, 왔다, 왔다! 밤늘을 이겨! 왔어! 미루같인, 미루같애. 미루가! 미루같이, 미루같은? 민호다! 민호! 야, 끌채 끌채! 끌채! 됐다! 민호다, 민호다, 민호다! 민호야, 민호야. 민호, 민호. 치는 거 봐, 치는 거 봐. 민호야, 민호, 민호. 태극태극. 천천히, 천천히. 민호, 민호.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뒤져 못하는 나, 박진철이야. 천천히, 천천히. 민호야, 민호야. stro輸. 천천히, 천천히. 민호다, 민호다. 천천히, 천천히. voi Tort-ups Р Dobo, need to be leo of an Arsenal, 민호다, 민호다. 민호다! 민호다, 민호다! 천천히, 천천히. 미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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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됐다, 됐다, 끝났다! 미노다! 미노다! 빨리 터! 최고! 광푸러! 집에 갑시다! 고이공! 고이공! 지금 못 가는 줄 알았잖아! 됐다, 됐다! 브라보, 브라보! 한 골 한 골! 오레인지 들어가! 6자 이상이죠, 황금 배칩니다! 6자 너무! 해내는구나! 6자 될 수도 있겠다, 길다! 큰 것 같은데? 6자 넘어, 6자 넘어! 6자 넉넉히 넘어! 이야, 대박이다! 각아 황금 배치 각이야! 70만 넘어! 6자! 역시 에이스가! 박진철! 역시! 크다, 크다, 크다! 박진철! 박진철! 윤아! 행복감 항상 보내세요! 박진철! 박진철! 5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